비 마 레이디 베이비 오늘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다시 정리할래 너와 나의 관계 이거 들어봐 너와 나 보기도 참 오래 봐 안녕하세요 아침에 저랑은 다르죠 뭐 좀 부렸습니다 칼하트 캔자스시티에서 아주 유명한 쇼핑몰이 많은 거리에요 형 여기가 무슨 거리죠? 여기가 어? 커트리클럽 플라자 하이 하이 귀엽다 다이나미 2를 좀 찢어놔야 될 것 같아 야 지금 나 객커랑 없어서 벌써 외로워 갭 40% 갭 한번 가볼까요? 팬티랑 그런거 미국 갭 유어 칼라? 예 맨 이거 마음에 들어요? 살 거예요 너무 고민 없이 사는 거 아니야 역시 남자들의 쇼핑을 야 그냥 이거 사 이거 사 이래 이거 사 이래 어 어 자기꺼 아니면 다 어 어 역시 미국 와서도 저는 브이넥을 사랑하죠 브이넥 두 개 샀어요 양말이래 하우알류 굿맨 예이얼을 언제부터 썼는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예이얼 형 언제부터 썼죠 예이얼을 언제부터 썼어요 아매바 티비 어우 예이얼 예이얼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우리가 지금 예이얼 되어있는 상태죠 예이얼 우리 지금 거기 있음집 갭에 있음집 갭이 갭이 갭에 있었다가 40번 우리 사이에 갭은 없죠? 노 갭 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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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라네 웨이트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웨이트 웨이트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쿠 웨이트 쿠 쿠 웨이트 아하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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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트 웨이트 예 대박인게 세게 늘고 크게 나고 살살 늘고 그렇게 크게 나게 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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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스야 센스야 사랑해 널 기다려줘 웨이트 흐헤헤 총 쏜 총 쏜다 OH SHIT! DON'T SHOOT ME! DON'T SHOOT ME!